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동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이시죠? 파이널 클래스 문법편 안내 시간입니다. 의한 학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파이널 클래스가 뭔가요? 이렇게. 일취월장 클래스의 장 클래스가 파이널이라면서요. 근데 또 왜 파이널 클래스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신 학생이 있을 텐데요. 일취월장의 장 클래스는 내용을 계속해서 연결시키는 그런 강좌죠. 마지막 강좌의 성격이 강합니다. 이걸 정리하는 강좌다 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내용이 절대 겹치지 않습니다. 이 파이널 클래스는요. 정말로 이제 마지막으로 내용을 압축적으로 정리하는 클래스입니다. 매년 해왔는데요. 문법편과 실전편으로 나눕니다. 문법편은 말 그대로 문법을 최종적으로 압축적으로 정리하는 강좌이고요. 실전편은 올해 출제 경향. 각 비문학 장르별로, 그 다음 문학의 장르별로, 올해 6월, 9월, 그 다음에 작년 수능의 문제 등을 보면서 올해의 문제들이 어떻게 출제되어 왔는가, 그래서 수능 문제는 어떻게 출제될 것인가, 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문법편인데요. 구평시험을 치고 정답률을 봤더니 아직까지도 문법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학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문법을 나름대로 열심히 정리했는데 마지막에 기억이 잘 안나,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마지막에 짧게 한 5강 정도로 문법편을 정리로, 문법편을 통해서 마지막 수능치기 전에 문법을 한번 정리해보자, 라는 취지입니다. 자, 내용은요. 문법, 지식, 총정리. 문법을 글쎄, 그래도 노배라고 해도 명사 정도는 알겠죠, 그렇죠? 명사, 동사, 뭐 이런 건 알 텐데 완전 노배는 아니죠, 솔직히. 어느 정도 공부는 조금은 했을 텐데 체계적으로 자세히는 잘 몰라도 이번 강의를 통해서 정리를 좀 잘해보자, 이런 말이고 시험 범위를 좀 압축하고요. 지금 단기로 써먹을 수 있는 실전적 담금지를 위한 겁니다. 최근 출제 경향을 반영하고요. 랜선 라이브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번 강의는 라이브로 진행됩니다. 라이브로. 개인적으로 라이브 강의 좀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러운데 선생님 또 도전을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그럼 한번 해봅시다. 그 대신 그냥 일반적으로 스튜디오 강의를 송출하는 거하고 그걸 라이브로 송출하는, 녹화로 송출하나 차이가 없으니 진짜 라이브답게 한번 해봅시다. 라고 얘기해서 선생님이 몇 개 라이브답게 진짜 현장은 아니지만 현장처럼 그렇게 라이브 강의를 좀 해보려고 몇 가지를 구성했습니다. 그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일단 전체적인 일정인데요. 10월 7일 날 수요일 날입니다. 수요일 날. 4주 동안 수요일 날이에요. 수요일 날이 있으면 화요일 날 수요일 날이 있으면 수업이 없는 날인데 수요일 날 10시에 시작합니다. 그 다음 이 주만큼은 10월 13일, 14일 그러니까 두 번째 수요일 날 앞 그죠? 13일 날 화요일 날 이건 이제 연속이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5일 동안 100분씩 10시에 시작해요. 100분씩 해서 그렇게 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단어 파트, 문장 파트, 범주, 국어사 파트, 음운 파트. 순서 음운 파트를 제일 주로 뺐어요. 여러분들은 음운 파트는 나름대로 자신이 쌓으니까 단어 문장 이 부분이 주로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앞부분에 좀 중점적으로 다루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 달 안에 이제 총강은 하겠죠. 현장 실시간으로 강의를 하니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재는 어떻게 구성돼 있는가? 아직 출판사에서 교재가 안 나오긴 했는데 교재는 이런 식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앞부분에 그 파트에 관련된 문법적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놨고요. 개념 익히기에서. 그 다음 고 파트와 관련된 기출 문제들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화 문제로 연습하는 단계적인 연습이 가능하도록 교재를 만들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교재를 받으셔서 반드시 뭐 하셔야 돼요? 예습하고 들으세요. 예습을 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강의는 어떻게 진행되느냐? 라이브 강의를 하는데, 김 선생이 처음으로 라이브 강의를 한다는데 어떻게 진행되느냐? 최대한 현장에 온 것처럼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좀 실었어요. 일단 뭐 30분 전에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어쨌든 10분이나 15분 전에 오셔서 예습을 제대로 했는가를 점검하기 위해서 퀴즈를 낼 거예요. 퀴즈를. 그럼 그 퀴즈에 답하세요. 됐어요? 내가 예습을 했습니다를 퀴즈를 통해서 점검하십시오. 됐어요? 네, 그리고 답을 잘해준 학생한테는 소정의 선물도 갈 겁니다. 그죠? 네, 퀴즈에 답하세요. 그 다음 실시간으로 이제 강의를 할 텐데요. 이때는 100분이면 좀 긴 편이라서 일단 40분 동안 수업을 하고 그 40분 동안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채팅창에 질문을 올려주세요. 그러면 선생님, 조교 선생님들이 그 질문 중에 다뤄야 되는 질문들을 선생님한테 중간에 전달해 주십니다. 그럼 그 질문에 대해서 한 10분간 설명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그리고 2부 또다시 40분 수업하고 10분 질문 받고 이런 식으로 라이브의 묘미를 살려볼까 합니다. 그 다음 이것도 선생님이 준비한 건데요. 선생님이 준비했다기보다는 선생님, 조교 선생님들이 좀 힘들겠네요. 수업이 끝나고 1시간 동안 선생님 Q&A 게시판에 문법과 관련된 질문을 올려주시면 그러면 최대한 있는 대로 선생님, 조교 선생님들을 많이 불러서 야간 수당 많이 줘야겠네. 어쨌든 실시간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1시간 내에는 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조금 라이브 같지 않을까요? 자, 그렇게 구성했습니다. 복습은 어떻게 하느냐? 복습도요. 라이브에 참여한 학생들에 한해서 수업 후에 파일을 업로드할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들 많지는 않을 거지만 그 문제들을 풀어보시고 복습을 대신하십시오. 그리고 문제 파일로 자기 마무리 학습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Q&A 게시판을 활용해서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만 공부해도 문법, 이 정도면 충분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해서 조금 현장감 살아넘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선생님도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문법편 말고 실전편은 어떻게 되느냐인데요. 10월 말쯤 개강할 것 같아요. 어쨌든 문법편 진행할 때는 문법편에 올인하고 그 다음에 실전편 준비할 텐데 화법, 장문 올해 6월, 9월 작년 수능에 화법, 장문 문제들을 분석해보고 올 수능에서 화법, 장문은 이렇게 출제될 것 같다라는 예측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 문학 갈래별, 독서제대별 이렇게 수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파이널 클래스는 문법편과 실전편 두 가지로 구성돼 있고요. 오늘은 문법편에 대한 해설을, 안내 강좌를 실시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무쪼록, 글쎄, 시간이 되시면, 시간이 되시면 현장감을 느끼도록 그 시간에 참여하셔서 다섯 번이잖아요. 다섯 번. 최선을 다해서 참여해 주시면 선생님도 고마울 것 같습니다. 뭐 70일 그렇게 짧은 시간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그 약점을 효과적으로 메울 수 있다면 70일은 결코 짧은 시간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수능 끝까지, 수능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함께 나아가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까지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